선생님이 이전에 지금 이 전체 시설을 하려고 하면 농약값이 얼마나 들었다고 그랬죠? 천만원 준 게 몇만원... 남겨줘? 남겨주더라고 그러면 거의 천만원, 900만원 좀 넘었는데 농산물 잘 팔았은 게 상관은 없는데 아이씨 내가 누구한테 도둑맞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기분상으로 어휴 진짜 얘도 내가 차담 이거를 대충 이렇게 뽑아보니까 작년에 40만원 조금 만들었어요 올해는 한 50만원 정도 SSG 타고 딱 주면은 그냥 몽땅 줘버리자 막 많이 나가게 천만원 들어갈 거 50만원으로 끝날 거 같으면 힘들어도 해야지 선생님도 귀찮으셨을 텐데 아니 처음에는 귀찮았지 근데 개울나면 눈 다 지지 말이야고 이미 같음 하나 뭐 아멘